나 빨리 목욕하자 와방이 목욕하러 가요 헐 절로 빠지는 거예요 돌아갑시다 지금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밖에 멈춰서 산책하고 싶어가지고 비쌩도 요즘 다 버릇던데? 많이 봤어요 진짜 비쌩은 진짜 털 관리 좀 더 위험해서 비싸니까 비쌩이 있었잖아 맞아 맞아 비쌩ATKAKKM 아 얘가 근데 막 울었대요 처음입니며 강아지가 너무 부러워 강아지가 너무 부러워 강아지가 너무 힘들다 내가 하면 좋아요 애들 안쪽까지 무릎때 다 세워 어디선 곳은 찍어주고 따뜻한 마사지 계속 만들어줘 한 번 더 먹을래 어디서 갔을래? 일주일이 하얀 너는 다리 요리하는 중 잘 골라서 요리하는 중 요리하는 중 요리하는 중 시원하게 했어? 시원해? 응? 시원하게 했어? 시원하게 judgments 감사합니다.